원, 투, 콘셉트 이혜정은 이길 생각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시 해보세요 당당을 드릴 수 있는 무대를 하고 싶어요 파이널까지 올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되게 쟁쟁한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힘들기도 했고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생각도 해왔고 또 물어버렸다 뭔가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꼭 데뷔할 거예요 계속 바라고 꿈꿔왔던 하나의 목표고 진짜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런 꿈입니다 눈앞에 두고 놓치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더 배가 된 것 같아요 데뷔를 하고 싶습니다 데뷔를 하고 싶습니다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아 꼭 하겠습니다 데뷔에 큰 간절함이 있습니다 꼭 데뷔할 거예요 데뷔하자 데뷔할 수 있어요